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내일이 굉장히 새롭고 다채로운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또 다른 신화위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부주의자 장태평입니다. 이번 21세기 작곡가는 기존에 다소 경직되어 있거나 악보에 종속되어 있던 작곡의 틀과 격을 허물어내서 또 다른 신화위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섯 작품의 작곡가들의 구성만큼이나 개성있고 독특한 음악들을 보다 자유로운 상상의 바탕 속에서 우리 음악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것을 온전히 관객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원일 예술감독님과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내일이 굉장히 새롭고 다채로운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안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 고민들을 자유롭게 또 과감하게 경험하고 시도해보면서 또 다른 건강한 고민을 위해 또 단위 나갈 계획입니다. 변혁의 중심에서 약동하고 있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와 여러 작곡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변혁의 중심을 가지더라도 모두 goal 또한 공개됩니다. Ai 오늘 chest 한국에서는